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태극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엄청 큰 종이를 붙여놨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태극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파스에요. 뭐야? 크레파스 그림 그리는게 초등학교 유로처럼이에요. 아.. 힘들어. 그래도 우리나라 태극기 여기 정말 우리나라 태극기를 이쁘게 끝까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다, 달다, 달다! 그럼 계속해서 마저 그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어릴 때 말고 스무살이 넘어가고 나서 태극기 그려본 거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다 됐습니다. 뭔가 태극기를 그리니까 마음이 뭉클해요. 크아... 태극기 가운데 부분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잘 그렸죠? 그럼 이제 허팝이 그린 태극기를 창문 밖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셀카봉을 여기 태극기에 합체시켜서 창문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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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빠바밤... 빠밤... 나... 덩이라고 helps 치쿵 이준칸 저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